제가 애국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한방차인데요 녹용과 동충화초가 섞여져 있는 한방차입니다 이봉규TV 구독자님 특별할인하는데 2 플러스 1 행사하는데요 55년 전통의 종놈 강남 한의원에서 특별 제작한 겁니다 믿고 드세요 건강합니다 동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문재인과 이낙연이 막걸리를 5병 마시며 나라 걱정 민주당 걱정을 했다는데요 기사가 오늘 아침에 여기저기 도배를 쳤는데 박정희 대통령 막걸리를 5병을 마셨다 와 이거 제목을 조선일보에서는 달았네요 박정희 대통령 막걸리를 왜 마셨을까요 이것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텐데 금산 금정산성 막걸리 줄여서 금산 막걸리라고도 하고 박정희 막걸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1979년 대통령용으로 한국 최초 민속주로 이렇게 지정된 술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 당시에 부산 군수기지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막걸리 이 막걸리를 굉장히 즐겨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막걸리라고 애칭을 붙였는데 이 금정산성 막걸리를 골라서 근데 그 동네에는 이게 없었답니다 이 막걸리가 파는 데가 드물죠 문재인과 이낙연의 대갈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는 탁현민이도 있고요 뭐 비서관들 뭐 있습니다 그것도 짱구들을 굴려요 분명히 둘이 만나면 기사가 될 텐데 지난번에 조국이 만났을 땐 뭐가 기사 됐습니까 청와대에서 몰래 훔쳐 나온 그 안동 소주가 화제가 됐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런 것까지 화제가 될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훔쳐 나온 거네 대통령 문양이 딱 걸렸잖아요 그래 가지고선 그런 실수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진 캡처해서 다 들여다 본다는 거죠 네티즌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러면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제 떡 올려놓고 그러니까 벌써 이런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면 아 우리 저 문재인과 이낙연 다시 말해서 뭐 그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편파적인 정치를 안 했다 우리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막걸리도 이렇게 좋아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좋아한다 요런 이미지를 쇼를 한 건데 그런데 문재인 알다시피 재직 중에 자기가 대통령 때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쏙 빼고 현충허 갔을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마지못해 간 적이 마지막 판에는 있었는데 처음에는 DJ 노무현 다 거기만 가고 이승만 대통령 패싱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총리로 있을 땐 그래 놓고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끌어들인다 음 하하하 자 요건 좀 뭐 나름대로 유치한 생쇼라 보고요 이 둘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막걸리 얘기는 그 정도고 자 사진 보이시죠 첫 번째 포인트는 이낙연은 부인과 왔어요 그 윤영찬이 배석을 했습니다 윤영찬은 낙엽개예요 낙연개 이낙연의 이낙연개죠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부동반을 하면 부부동반 그렇죠 그러면 이낙연이 부인하고 왔으면 김정숙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김정숙이 없다 이게 첫째 왜 김정숙이 왜 없었을까 부부싸움을 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죠 최근에 여기 벌에 쏘였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거 진짜 벌에 쏘인 거예요 아니면 부부싸움 하다가 주워 맞은 거야 아 나 진짜 오죽하면 주워 맞았다는 추측이 나오냐 엄청 김정숙이 세니까 그냥 막 이렇게 휘저러 치고 그냥 똥빵댕이 앞세워서 먼저 트랩 올라가고 레드카펫에 먼저 치고 그냥 대통령 마냥 이러고 걸어가고 던치도 뭐 몸무게는 어떻게 누가 더 많이 나가나 하여튼 뭐 그러고 워낙 그냥 괄괄하고 막 의자를 들었다 놨다 막 이럴다는 거 아니에요 담벼락에서 양산에서 집회하잖아요 그럼 막 의자를 들었다 던지는 신용한데요 김정숙이가 예 이러면서 헐쿠야 헐쿠 그러니까 주워 맞았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래서 김정숙이가 나 안 갈래 당신 혼자 나가 또 주워 맞을까 봐 혼자 나왔다 이렇게도 추측할 수 있는데 일단 저도 부부 동반 많이 하지만 상대가 중요한 자리에 상대가 부부 동반이 부부가 같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도 부부가 같이 나온 게 예의거든요 찾아오거나 방문하거나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은 김정숙이 일단 안 나온 게 의심스러운데 그게 부부 싸움인지 뭘 이낙연 할 때 약간 야 너 내가 부부 동반 헐 군번이냐 그냥 너 왔으니까 나 혼자 나간다 이렇게 했는지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저쪽의 부부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문재인의 비서라든가 문재인 쪽 뭐 거기 있잖아요 문재인 쪽에 친문 쪽 그러니까 윤형찬이는 이낙연계예요 그럼 이낙연의 부인과 이낙연의 오른팔이야 윤형찬은 이낙연 부인과 이낙연 오른팔이 문재인 옆에 앉아서 막걸리를 이낙연 부인에게 지금 따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림이 맞지 않는다 이건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걸로 추측됩니다 부부 싸움을 했는지 주워 맞았는지 아니면 김정숙이 삐져서 난 안 간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문재인이 일부러 이낙연하고 너 그럼 부부 동반할 급이 안 돼 해서 일부러 그랬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게 그림이 안 맞다는 거고요 그게 포인트가 왜냐하면 이런 말하자면 정치 높은 사람들끼리의 만남 왜냐하면 기자들이 따라 붙은데 벌써 기자가 도배를 쳤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전 이런 거 신경 쓰거든요 비서들이 다 있는데 왜 이런 그림을 연출했을까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하고 정상적이 아닌 그림인데 이런 건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막걸리를 다섯 병 마셨다네요 자 그러면은 야 이것들이 아주 무지하게들 퍼먹었는데 이낙연은 막걸리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이낙연 부인이 저는 추측한데 전직 대통령 전직 상관이었잖아요 총리였고 대통령이니까 전직 상관을 만나면서 부부 동반도 아니고 기자들이 저 앞에서 사진 막 뒤따 찍어대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기서 각 일병 이상 이낙연 부인이 마셨을 리는 없어요 그건 아무리 양아치라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낙연 부인은 그냥 형식상 문재인이 따라주니까 그냥 한 잔 정도 받고 조금씩 입축이고 그 정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아봐야 두 잔이지 두 잔까지도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술 좋아하는 부인이라도 이런 자리에서 벌컥벌컥 막걸리를 무슨 뭐 이렇게 안 해요 우리 마누라도 술 좋아하지만 그건 눈치껏 먹지 이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기자들 사진 터뜨리고 그러는데 각 일병 합니까 안 하지 그러면 저는 한 잔으로 봅니다 막걸리 잔으로 그러면 다섯 병을 셋이 깠대는 얘기인데 막걸리 다섯 병 그러면 이게 혼자 이게 다 먹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고받고 하니까 그러면 이낙연이 한 두 병 쳐드셨다고 해도 야 윤영찬하고 문재인이 한 병 반 정도는 깠대는 얘기인데 야 이것들이 아주 술 지대로 막걸리 까네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 막걸리를 야 나 이것들이 아주 아유 다섯 병 마셨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뭐 없는 거 했겠어요 그러면 엉간히 마셨다 그렇게 이제 마셨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이낙연 두 병 한 병 방씩 먹고 이랬으면 아무리 술이 센 사람도요 기분 좋아질 정도로 얼큰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엔 취중 진담이 나와요 아 그렇지 그렇게 마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뭔 얘기가 나왔냐 그러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대화 하셨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했다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따로 당부한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 있었지만 말하기 어렵다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포토샷 막 찍고 사진 찍고 잘 식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식사 자연스럽게 하게 좀 이제 사진 다 찍었으면 좀 기자님들은 따로 여기서 체려 놨으니까 거기서 식사들 하시죠 하고 물렀을 거에요 끝까지 뭐 기자들이 옆에서 막 찍게 안 했을 거에요 기자들은 이게 아마 여기서 좀 떨어진 다른 방이나 다른 뭐 장소에 배려를 했을 겁니다 자기네들끼리의 모처럼 만났는데 왜 비밀 얘기가 없겠습니까 그러려고 만난 건데 사진 찍으려고만 만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절체절명이잖아요 둘 다 다 이재명의 개딸들로부터 둘이 다 공격받고 있고 추미애로부터 공격받고 있고 그러니까 둘 다 다 동병상연도 있는 데다가 둘 다 다 만만치 않아요 일단 이낙연은 찾아간 이유가 뭐겠어요 친문이라도 끌어안아야지 되겠다 지금 이재명을 결국 꺾고 자기가 공천권을 주어야 되거든요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로 저거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자기가 접수해야 되는데 민주당 접수하려면은 개딸들은 하고 맞서 싸울 친문 문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절체절명으로 간 거에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낙연의 그 말이라면 노림수 목적 때문에 간 거고 문재인도 절체절명이 아 지금 전직 대통령인데 지금 걸린 게 많아 사법적으로도 일단 걸린 게 많은데 거기다 대고 친명계라는 이재명이 하는 꼴 보니까 나를 이게 받드는 거 같지 않고 이게 나를 밟고 넘어가려고 나를 이게 오히려 그냥 이거 지지밟네 능멸을 하네 이런 느낌이 지금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사법 리스크 전체적인 검찰과 이거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국민들이 좀 지내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어서 날 보호해 주길 바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이라도 좀 자기네 편으로 장악돼야 되는데 이게 갯달들이 나를 오히려 공격하거든 나를 희생의 제물로 삼을 거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아웃 시키고 낙연이 당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다시 한번 이 가을에 한번 가을엔 떠나요가 아니라 가을에 낙엽이 다시 좀 와라 이렇게 해놓으면 둘 다 다 목적이 지금 필요해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 옆에 있는데 비밀 얘기 못 하잖아요 처음에 사진 찍고 나가시라고 이제 쭉 얘기했죠 술도 취했기 때문에 진담이 그런데 당부의 말이 있었지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말하기 어렵다 그냥 형식적인 얘기 했으면 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낙연이 누구고 정치인은요 부고 빼놓고는 기사가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무슨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그럼 또 제목 따라서 또 기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사는 여러 개 나갈수록 좋거든 그런데 말하기 어렵다 그건 그 말이 뭔가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기 어렵다로 기사 나갈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 파괴력 있는 말을 했다고 보면 아니 아무 말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구랭이 뜸부기 낙연이라도 아무리 뜸부기를 써도 거기까지 뜸부기는 안 씁니다 뻔한 내용 했는데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란은 안 쳐 그건 왜냐하면 문재인도 거기 있었고 제일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있었잖아 자기 마누라가 다 처음 썼던 것까지 있었는데 그걸 아무 별 얘기 없었는데 말하기 어렵습니다 야 이 내 남편놈이 새끼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이거 이런 쌩냥아치 하고 내가 평생을 살았냐 이거 뜸부기도 보통 뜸부기가 아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얘기 못했는데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었다 부인도 듣고 윤영찬도 듣고 한 문재인의 뭔가 핵심적인 얘기가 있었다 그럼 뻔할 거예요 뻔할 거야 검찰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검찰 얘기 그거 뭐 해봐야 이낙연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검찰 수사 몰려오는 거 이낙연한테 하소연해 봐야 이낙연이 무슨 대통령이야 검찰총장이야 뭐야 야당 대표도 아니고 그건 소용없는 얘기고 뭔 얘기를 했겠어요 민주당 장악 얘기 이재명 어떻게 치는 얘기 이런 얘기 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이재명 치고 민주당 장악해라 그래서 친문과 함께 다시 새 나라 건설하자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 들어갔겠죠 막걸리가 이제 취했어요 이러니까 저도 술 뭐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막걸리 두 병 정도 먹은요 아연 꽐라가 되진 않아도 기분 좋게 이제 막 나옵니다 이제 스스로 몸씨에 쫙 나와요 아이고 대통령님 아이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럼 쩝쩝대고 문재인이 또 듣고 있다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저 쩝쩝 아유 그저 이재명 대표가 그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쩝쩝 그 민주당에서도 문제가 많던데 쩝쩝 아유 검찰에서도 보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쩝쩝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이 대표가 막 총리라고 그러려나 이 총리가 맡아서 이렇게 그러려면 시간이 말이에요 쩝쩝 그럼 종석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종석이가 누굽니까 아 림종석 동무는 몰라요 아이고 그 해찬씨를 뒤에서 도와주고 이해찬 형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뒤에 저하고는 얘기가 되었는데 아이고 이해찬 형님은 저 지금 제명이하고 똘똘 뭉쳐있는데 아이고 이거 보세요 왜 그래요 그 양반이 어떤 불행인데 제가 또 다루 단돌이 처음 왔어요 쩝쩝 쩝쩝 아 근데 오늘 사모님이 왜 안 나오셨습니까 아유 내가 눈탱이 반으로 감상해 그 얘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마누라가 아니라 우리 어부인께서도 아이고 저기 제명이는 난리라고 안 그러면 자기가 난린다고 그냥 밥주걱 가지고 설치는데 제가 말리느라고 혼났어요 제명이 다시 오면 밥주걱으로 싸대게 난린다고 그러고 등치 봐주셨잖아 등치 내가 오늘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또 기자들 앞에서 설쳐대고 또 뭐 아이고 설쳐대고가 아니라 난리를 치시고 뭐 이러면 제가 혼란해서 하여튼 제명이 이렇게 난리는데 그 방법이 있죠 여기에서 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뒤에서 우리 밑에 현민이랑 어 닥현민이랑 종석 동무랑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 다시 와서 이렇게 해라 뭔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어렵다 있었지만 말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봅니다 뜸부기들이거든요 이낙연은 뜸부기로 유명하고 문재인도요 보통 뜸부기가 아니에요 뭐 성호수님에 따르면 최연소 난파간첩 하하하하하 그 얘기하는데도 지금 고소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깜빡깜빡 쩝쩝 하면서요 얼굴은 선한 척 하면서요 강아지하고 사진 찍으면서요 사료값 없다고 그냥 그냥 가차없이 내치고요 그 뜸부기가 보통 뜸부기 아니에요 책방 내 가지고 지책 팔아 책 챙겨서 돈 뒤로 땡기고요 아이고 지 물러나면서요 지 얻어 터질까 봐요 기존에 경호온 숫자가 있는데 곱빼기로 늘렸잖아요 김정은한테도 불안하고 이러니까 지 임기도 중에는 그냥 막 법을 바꿔가지고 지 그냥 그리고 돈도 막 땡겼어요 알뚜살뚜 술병까지 챙겨온 뜸부기예요 뜸부기 두 마리가 마리가 아니구나 두 명이 보통 뜸부기 쓴 게 아닐 거예요 어긴 이제 이낙연 부인이 다 들었을 겁니다 하하 왜 김정숙을 한 데로 나왔을까 이 뜸부기들이 둘이 뜸부글 뜸부글 쓰는데 김정숙이 다혈질이잖아요 뜸부글 뜸부글 하는데 눈치코치 없이 그냥 막 여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총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합시다 대가리 박치기 합시다 이렇게 나올까 봐 그랬는지 주워 터져서 그랬는지는 수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고 하하하하 야야 이걸 다섯 병을 깠네 이것들이 하지 으